경기 북부 번화가 일대에서 300억 원대 불법 홀덤퍼블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경기 북부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 개장,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5개 업소를 운영한 환전총체기자 업주인 5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, 또 다른 업적 환전상, 딜러 등 20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.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 북부 번화가 일대 상가에서 홀덤퍼블 개설한 뒤 게임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